참 배는 아프지만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등등 해서 70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만 24%가 올랐어요 더 가요?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1424만 명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수도권에 모여 사는 2040세대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주주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와줄 법도 한데 아직까지 시원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 주가도 시원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공지능 AI 바람 타고 뉴욕 증시는 날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 미래에서의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새삼스럽게 그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새해 복 많이 받고 사실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반도체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잘 나간대요 간밤에도 보면 S&P 다우 또 신고가를 찍었는데 신고가 만들었죠 한미일 증시를 보면요 미국 일본 다 반도체 때문에 살았다 잘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도 반도체 큰 거 두 개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잘 있잖아요 잘 있어요? 네 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좀 약간 시원치 않은데 일단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연초위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수급 상황이 좀 꼬여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연초위에 현재까지 보면 기관들이 국내 기관들이 대략 7조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걸 지금 받아간 물량이 대략 외국인들이 2조 원 그리고 개인들이 5조 원 정도 받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증시의 수급 주체들과 우리나라 증시의 상관관계를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 오르느냐 언제 가장 많이 오르냐 그리고 횟수나 이런 빈도가 언제 맞냐라고 하면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언제 좀 자주 내리느냐라고 하면 개인들이 많이 살 때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오래 많이 샀다 그래서 증시가 좀 부진한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2조 원 그래도 외국인이 2조 원 정도 닮지 않았느냐 그걸 반도체만 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고 해도 막 빠질 때는 7만 1천 원까지 가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가? 그래도 신저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복귀를 해봐야 돼요 작년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샀을까? 반도체 업종만 20조 샀어요 20조 그러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반도체 외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산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연초 저점 대비 40%가 올랐으니까 거기서 나온 힘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꿋꿋한가? 근데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제가 방금 수급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실적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래도 지금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 퍼포먼스가 또는 전망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둘째 주 정도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작년 전체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움직임을 좀 보면 올해 들어서 아직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작년치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한 2% 정도 연초 이후에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 4분기 실적 전이었던 9월 말 대비로 보면 얼마만큼 정도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됐냐면 대학 6%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작년 것만 하향 조정이 된 게 아니라 올해 것도 같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모멘털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적 이슈가 꽤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 위에 보면 다시 좀 대북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도발? 그런데 솔직히 북한이 도발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은 아니죠 다만 최근에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직전에 좀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갔었던 시점이 대략 2017년, 2018년 이 정도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좀 완화한 헤빙 무드로 가다가 최근에 보면 조금 강도 높은 발언들이라든지 또는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걸 대수롭게 보지 않죠 대수롭게 물론 큰일이지만 큰일이죠 하루 이틀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학습효과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발언 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예전을 생각해 보면 17년, 18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북한 리스크가 고조가 됐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인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흔히들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약간 그런 긴장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았다 지금 밭이 자갈도 많고 흙이 고르지 않다 알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반도체가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AI가 끌어가는 반도체 분위기가 장난 아니고 맞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덕분에 우리 팍팍 살아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반도체, 일본 반도체랑 한국 반도체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를 거 없죠 이제 다를 거 없는데 최근에 이제 AI가 정확히 이제 2022년 12월 말에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작년 하늘을 상당히 좀 뜨겁게 만들어줬었고 올해도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만 좀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슈만 좀 살펴보면 그 AI 반도체를 이제 외주화해서 생산하는 게 바로 이제 TSMC라고 하는 대만에 있는 업체이잖아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이제 AI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또 한번 이렇게 딱 튀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었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날 TSMC가 올해 가이던스 매출 20% 상승 이거 내놓고 나서 그렇죠. 증시가 순서대로 살아났잖아요. 네. 이제 목요일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었고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금요일날 대거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금요일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대략 우리나라도 오늘 한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중장기 AI 칩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주들의 상승 움직임이 꽤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의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AI 산업이 만약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AI 칩의 고사양의 그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니스가 주력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도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전체적인 산업의 확장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간접적인 수혜는 가능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거죠.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올해 글로벌 아이비들 특히 월가의 아이비들이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가장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밑에 쭉 관련 밸류체인들의 이익 개선폭이 얼마만큼 빠르게 나타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아이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가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오늘 자꾸 작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그러니까 2023년 중반 정도 되면 업황이 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꽤 지연이 많이 됐어요. 그럼 지금도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돌아섰느냐라고 하면 퀘이션인 거죠.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던지고 싶은 거는 글로벌 아이비들이 전망을 한 것처럼 빠르게 경기가 여기서 더 확장으로 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확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아직은 의문이 들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되게 각광받는 그 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칩은 아닌 거고 그렇죠. TSMC가 만들고 있는 거고 AI가 잘 되면 거기 부속으로 필요한 그것 중에 하나 HBM 같은 거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뭐 부속은 아니잖아요. 뭐 일본은 쓰임이 다르니까 그렇죠. 일본은 장비가 잘 나간다. 일본은 호카이도에 라피더스 이 군단이 만들고 있는 공장 이런 데 깔리는 거예요. 장비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일본도 계속 일본 증시도 정말 잘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진짜 잘 가긴 하죠. 왜냐하면 34년 만에 지금 최고치 역사적 고점과는 대략 한 5% 내외의 언저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건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 유일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데는 일본 중앙은행밖에 없고 지금 아마 좀 있으면 BOJ 통화 정책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아마 아까 주주환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주주환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도 그거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주환원율 왜 이런 거예요. 진짜. 그건 뭐 저한테 얘기하실 거 같고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결국에는 지금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자금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워레인 퍼피트 상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계속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옆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 마지막은 그거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정책들이 다 그냥 그대로 소멸이 됐잖아요. 돈 주면 그 어르신들이 갖다 저금하시니까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막 쏟아부어서 인플레를 유발해서 경제가 우상향하는 성장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건 팬데믹 이후에 발생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본이 그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공장 부지나 그러면서 부품 장비 이런 거 들어가고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일본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괴리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초산업이 되게 발달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계 주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작기계 주문 또는 핵심기계 주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수치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발표하긴 하지만 산업생산 또는 공장 가동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번에 발표된 12월 수치들도 보면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조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기업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증시는 화려한데 사실 지금 환율이 이렇다는 거는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춘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 거냐. 아니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디센티스 후보가 사퇴하면서 저는 트럼프 후보 지지합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에 맞춰서 에코프로를 위시한 국내 2차 전지주가 두 자릿수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하고 우리나라 배터리주하고 미국 대선은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꼽힌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굳이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 그 같거든요. 지금 각 정권의 특징을 성격을 좀 규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환경 쪽을 많이 푸쉬를 하니까 결국에는 에코프로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 수혜를 받는 IRA의 수혜주로 업체 중의 하나, 산업 중의 하나잖아요. 반면에 트럼프 또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산업, 즉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쪽이 아니라 내연기관차나 석유, 더업, 대구 이런 쪽인 거니까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어제 기준으로 52주 신적가를 기록한 기업들을 쭉 보면 종류 화학 업종이 좀 많거든요. 최근에 유가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는 저희 2차 전지 셀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 LG화학, 물론 LG에너의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런 쪽이 왜 이렇게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을까. 또는 이와 볼 수 있는 동종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CATL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4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요?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앞에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물론 정책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기차 판매가 점심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도 연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계속 갔단 말이죠. 작년에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때 과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재업체들의 주가가 엄청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업체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소재는 최종재에 들어가는 한 부분인 거잖아요. 전기차가 잘 팔려야죠. 그러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배터리도 많이 탑재가 될 거고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돼야 쓸 소재도 많이 사게 될 텐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재 가격들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리튬이나 코발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 셀메커들보다 소재업체들이 더 치과총이 큰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떨어뜨렸다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네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울 회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대선과 관련한 이런 이슈. 그래서 연준은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연준의 정책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진짜? 네. FM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죠. 본인한테는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괜찮은데 굳이 바꿀 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저번에 후보는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면 안 되고 또 미국 경제가 일단 좀 한번 망가져야 내가 될 당선이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이거 참 복잡하고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참 배는 아프지만 뉴욕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등등 해서 70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만 24%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더 가요?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저희가 항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정말 좋게 하겠죠. 정말 좋게 할 텐데 그랬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작년 1분기 실적을 했었던 시점부터 엔비디아가 땅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월간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TSMC 실적에서도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도 20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상황이다. 다만 지금 주가의 특정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지난 1년 동안 보였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가 앞으로 유지가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높게 목표 주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까지 가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특정 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항상 그 반대 국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염두에 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일본 증시 얘기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무 경제 간의 괴리가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 미국 경제도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른 실물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과 달리 생각보다 약한 고리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드워치에서도 그렇고 3월 금리 인하설은 서서히 저멀리 언덕 너머로 가는 것 같죠? 네. 지금 4분기 추정치가 대략 GDP 성장률이 지난주에 나온 애틀랜타 연원에서 나온 GDP 나올 기준 2.4% 정도인 거니까 그러면 어찌됐건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2%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건 그러면 좀 더 높은 금리가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번 FMC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마 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아무튼 부럽다.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건 말고 뉴욕중신은 맨날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에서의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